북 마케도니아 각국 정상 여러분,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먼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저를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매우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본 세션에서 연설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 주제가 정상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배경, 정치적 성향, 신체적 또는 지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동등하게 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공동체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평경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개인의 지식과 기술, 성실성이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제가 주도하여 북마케도니아가 중점을 두고 있는 4가지 핵심 분야 중 청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인 MKD 2030을 채택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나라에서 미래를 건설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청년 운동을 장려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은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이동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이념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최근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미래 세대가 다양성이 분열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위한 투자가 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